리비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리비안이 상장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상장되자마자 매일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거래일 동안 66%가 올라갔고 그래서 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리비안이 지금 자동차를 몇 대 만들지도 않았는데 시가총액의 포드나 GM보다도 더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 가격을 쳐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느낌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행복하실 텐데 일단 저처럼 못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다시 리비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10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에 나스닥이 상장을 하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폭만 66%가 올랐습니다. 3거래일 만에. 그래서 지금 종가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3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은 GM, 포드를 가볍게 따돌렸고 전 세계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자동차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존이나 포드 등으로 12조 원 정도의 IPO 전에 투자를 받은 업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56대밖에 지금 픽업트럭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 대표가 트위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리비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것도 재미있는 게 앞으로 사실 테슬라도 계속 적자였다가 갑자기 흑전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비안도 지금 상반기만 적자가 1조 원 수준을 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테스트다 이러면서 약간 견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가 물론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독주가 조금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리비안도 나왔지만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 축하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현대장차가 못 오른 거죠. 그런 거 보면 테슬라의 독주가 조금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자기 주식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관련지어서 리비안 상장되면서 국내 업체들도 주가 흐름들이 명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비안이 치고 올라오니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더 견제받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그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50여 대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픽업트럭 자체가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견제받을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안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뿐만에서도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빨리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좋은 실적, 좋은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지금 초창기에만 생산을 잘 못한 것 뿐이지 앞으로 테슬라처럼 속도를 내게 된다고 하면 현대 기아차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와는 영역이 달라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아마 리비안의 뒤에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이 대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미리 주문도 한 10만 대가 냈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관련 지어서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 SDI가 일단 원통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는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LG나 SK에 비해서 조금 투자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좀 아쉬웠다. 이런 투자자들의 전망이 있는데 리비안의 이런 성공에 힘입어서 앞으로 미국 진출도 가속도가 붙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 SDI도 지금 미국 진출 계획을 지난 7월에 공식적으로 밝혔고 지금 배터리 공장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이어진다고 하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세이프티 운전 시스템을 리비안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자율주행 기기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좀 이렇게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만도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전동 브레이크, 전망 레이더 이런 것도 만도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리비안이 지금 156대밖에 생산을 못했지만 지금 출시를 못했지만 앞으로 좀 출시가 늘어난다고 하면 실제 기대가 플러스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갔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맞습니다. 뉴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수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